태몽은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꿈으로 주로 임신을 앞둔 사람이나 가족들이 꾸는 특별한 종류의 꿈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태몽을 중요한 예지몽으로 인식하며 태어날 아이의 성격, 운명, 재능, 건강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태몽은 오랜 전통 속에서 꿈을 통한 미래 예지와 상징적 해석의 의미를 강화시켜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합니다. 태몽을 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신에 대한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반영하는 무의식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몽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화적, 정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임산부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신 초기의 호르몬 변화나 감정적 기복이 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태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자신도 아직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는 꿈은 본능적이며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미는 인체의 미묘한 변화가 뇌의 무의식에 반영되어 태몽으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꿈속에서 태몽의 형태로 표출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돕는 일종의 상징적 전환을 이루며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태몽이 오랫동안 중요한 예지적 역할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 운명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비한 꿈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태몽을 꾸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오랜 사회적 신념과 전통 속에서 형성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몽은 매우 상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꿈에 등장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태몽은 동물, 식물, 자연물, 사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하며 각 요소는 아이의 성격, 운명, 재능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태몽은 그 동물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해석됩니다. 동물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이의 성격이나 운명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용용은 가장 대표적인 길몽으로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예고한다고 믿습니다. 용의 기운을 받은 아이는 왕성한 권력과 리더십을 지니게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용맹함과 강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호랑이가 등장하는 태몽은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강한 의지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돼지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돼지가 나오는 태몽은 아이가 재물복이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됩니다. 뱀뱀은 지혜와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뱀이 등장하는 태몽은 아이가 지혜롭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태몽에서 자연물은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태어날 아이의 건강과 운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은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큰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이 등장하는 꿈은 아이가 대범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과일, 복숭아, 배, 사과와 같은 과일이 등장하는 꿈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복숭아는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며 아이가 장수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꽃꽃은 아름다움과 성장을 상징하며 태몽에서 꽃이 등장하는 것은 아이가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석됩니다. 태몽에서 빛이나 색깔도 중요한 해석 요소입니다. 밝은 빛이나 황금색, 붉은색이 등장하는 꿈은 아이가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질 것임을 의미하며 성공적인 삶을 예고합니다. 반면, 어둡거나 음침한 빛은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백호가 산을 내려오는 꿈 한 임산부는 백호가 산을 내려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호는 용맹함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 꿈은 태어날 아이가 큰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 꿈 한 부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 깨끗한 연못에서 금붕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금붕어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데, 이 꿈은 아이가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후에 재정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등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숭아를 먹는 꿈 한 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임신했을 때 꿈에서 복숭아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복숭아는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로, 이 꿈은 태어날 손주가 매우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는 예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그 손주는 어려서부터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났고, 체력적으로도 뛰어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큰 구렁이가 용마루로 들어가는 꿈 공공단체의 주도권을 쥐게 돼 자손을 얻을 태몽 큰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 장차 큰 일을 할 자손을 얻을 태몽 큰 물고기를 잡는 꿈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훌륭한 사람이 돼 아기를 잉태하는 태몽이거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해석한다. 큰 바위를 얹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신으로부터 오복을 받고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재물, 행제한, 물품, 식품 등이 생긴다. 큰 뱀이 작은 실뱀을 거느리고 기어다니는 꿈 큰 뱀이 작은 실뱀을 거느리고 기어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손님을 맞거나 이 소식을 듣게 된다. 태몽이라면 섬유계통에 종사할 자손을 낳는다. 큰 뱀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꿈 표심이 지극한 딸을 낳을 태몽 큰 수박을 안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복덩어리 자식을 낳는다. 오래간만에 때 돈을 만진다. 큰 시루에 가득 담긴 떡을 한꺼번에 남김없이 먹어버린 꿈 장차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큰 시루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 큰 시루의 떡을 다 먹어 치운 꿈을 꾸게 되면 장성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부귀하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큰 옥수수를 주워가지고 들어오는 꿈 태몽 꿈으로 아들을 낳는다. 큰 잉어 세 마리 중 두 마리만 싱싱하게 살아있는 꿈 상둥이 딸이 태어나는 태몽으로 딸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훌륭한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큰 짐승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자손을 출산한다. 큰 참외를 먹는 꿈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며 장차 귀엽고 탐스러운 아들을 두게 될 태몽이다. 큰 구렁이가 다리에 감는 꿈 태몽이라면 아이를 잉태하거나 여자애를 얻고 어떤 권리가 생긴다. 큰 바위를 가슴으로 안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며 훌륭한 아들을 낳을 태몽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된 꿈 훌륭한 지도자나 예체능에서 스타가 될 자식을 낳을 태몽 태양을 먹는 꿈 마음 먹었던 일들이 다 풀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태몽이라면 아들을 낳는다. 태양이 지붕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는 꿈 예술가나 과학자로 세계 이름을 떨칠 아이가 태어날 태몽 팝아늘을 구입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태하가 성장하여 성직자나 교육자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꿈 매우 용감하고 진취적인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파란 구렁이가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는다. 파란 돼지를 안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유명한 석학자로 출세를 시킨다. 팬더곰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확실한 태몽이다. 포도를 훔치는 꿈 태몽으로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부동산 소유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다. 푸른빛을 내는 열매를 보는 꿈 아들을 출산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푸른색 구렁이가 몸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꿈 기관이나 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될 아이를 가질 태몽 풍부한 신량을 상징하는 푸른 잔디밭의 메인말을 본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이 많은 자식이며 자라면서 의식주가 풍부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장차 유경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꽃이나 과일을 갖는 꿈 하늘나라에 올라가 꽃이나 과일을 갖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옥봉자를 두게 될 태몽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꽃을 꺾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취득, 성공 등이 있고 입신 출세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옥덩어리를 앞치마로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옥봉자를 낳는다. 옳은 일을 했으면 천복을 받는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주위에 여러 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는 꿈 태몽으로 장차 세상의 이름을 떨칠 아들을 낳게 되며 그 아이는 자라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하늘에서 빛이 모여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주는 꿈 딸을 가질 태몽이거나 말년의 딸덕을 볼 꿈 하늘에서 포도알이 떨어지는 꿈 지도자, 교사, 작가의 직업을 가지게 될 자손을 얻을 태몽 하늘의 별이 품속에 떨어지는 꿈 성부자적인 인물을 낳거나 성직자가 될 자녀를 낳을 태몽 하늘의 태양이나 별을 손으로 따거나 만지는 꿈 거부나 권세를 누릴 아들을 낳을 태몽 하마가 큰 입으로 태양을 먹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봉자를 낳는 태몽이다. 명예, 경사, 행운, 행제, 재물, 돈 등이 있다. 하수구에서 떠내려온 보석을 얻는 꿈 태몽이면 소유자는 미천한 처지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는 꿈 하얀 새끼 강아지를 보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인기의 여성이 구게 되면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갖게 되는 태몽입니다. 하얀 옥 황어리 속에 세 개의 진주알이 알알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꿈 당대의 훌륭한 학자가 된다.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 삼형제를 낳아 출세시킨다. 구기공명, 명예, 승진, 권력 등을 얻는다. 하천에서 큰 뱀장어를 잡는 꿈 훌륭한 아들을 낳을 태몽 학을 가슴에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지조있는 여성, 학자, 성직자 등을 낳게 되며 태어난 아이는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할 일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학이 나라와 가슴에 안기는 꿈 장차학자, 성직자가 될 딸을 낳을 태몽 학이 나라와 자신의 품에 들어가거나 몸에 앉은 꿈 학문에 몰두할 여자아이를 낳을 태몽 학이 마당에서 사람과 노는 꿈 재주가 비상하고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는 태몽이거나 지식인과 접하게 된다. 학이 어깨 위에 앉거나 품 안에 안기는 꿈 학이 어깨 위에 앉거나 품 안에 안기는 꿈을 꾸게 되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 학자, 성직자 등을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으로는 학문의 연구, 몰두하게 된다. 학이 자기의 몸에 앉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자손을 낳는다. 학이 평화롭게 날아가는 꿈 역시 길몽이나 태몽의 성격이 짙다. 학을 보고 임신한 자손은 선량하고 착실한 인격자이며 수명이 길다고 한다. 학이 하얀 알을 낳은 꿈 저술, 창조, 태몽 등을 암시하며 하던 일이 크게 성공하여 명성을 얻게 됨. 한두 개의 꽃을 꺾은 꿈 태몽으로 여아를 출산하기 쉬우며 자매를 뜻하기도 한다. 자매가 아닐 때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명예를 얻는다. 한상의 봉황을 얻는 꿈 사회에 공헌할 자손을 낳을 태몽 한상의 봉황이 나란히 앉아있는 꿈 천재적이고 문물을 겸비한 아이를 낳을 태몽 해가 지붕 위에 떨어져 구르는 것을 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위대한 작품, 연구성과 등으로 세상에 과시할 사람이 된다. 해나 달을 짊어지는 꿈 장차 영분이니 될 딸을 낳을 태몽 해와 달을 향하여 절하는 꿈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자를 만나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또는 비자를 탄생시킬 태몽이라고도 보겠다. 해일을 본 꿈 권세가 있거나 문학 등의 혁신적 일에 종사할 자손을 얻을 태몽 호랑이 세 마리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똘똘한 자식 삼형제를 낳아 당대해 유명한 장군과 명인으로 키운다.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훌륭한 인재를 낳게 될 태몽이거나 귀인의 방문 소유와 관계된 꿈이다.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 태몽이다. 호랑이를 타고 대거리나 큰 저택 등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정당이나 단체의 주대를 받아 큰 기관 단체의 우두머리로 출세한다. 호랑이 새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아는 꿈 태몽으로 연년생인 형제를 두게 되고 그들이 자라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여하게 살게 된다. 호랑이의 눈이 안개 속에서 번쩍이는 꿈 세상의 이름을 떨칠 만한 사업가, 인기인, 벌력자 등이 될 자식이 태어날 태몽 호랑이의 눈이 안개 속에서도 번뜩여 보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인기인, 유명인이 되거나 사업체를 경영하게 될 아들을 출산한다. 호박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제, 몰품 등의 재수가 대통하다. 호수 주변에서 옥을 줍는 꿈 태몽으로 삼신 할머니가 똘똘한 아들을 점지한다. 행제를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호수에 잠긴 태양 덩어리를 주워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행제소가 있다. 홍당물을 훔쳐가지고 옷 속에 넣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새로운 스타가 될 아이를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식품 등의 제복과 식복이 있다. 홍시를 줍는 꿈 귀엽고 예쁜 딸을 낳을 태몽 황금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한 꿈 직업적 스타가 될 자손을 낳을 태몽 황금빛 태양이 사람의 얼굴로 변하여 벙긋벙긋 웃는 꿈 태몽이면 큰 인물이 되기는 하겠지만 유전 시절의 부모님을 속 썩인다. 황소 여러 마리가 메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손이 많거나 자수성가의 인물이다. 흙을 파는 꿈 좋은 자녀를 얻게 될 태몽이다. 또는 흙을 파고 무엇이 묻혀있는 꿈도 금전상이 이익을 얻을 길몽이다.